내려가는 것도 문제네 안녕하세요 모코입니다 코만드파크 필드에서의 미니게임 영상입니다 오랜만에 미니게임으로 좀비 모드가 진행되었습니다 규칙은 간단합니다 소수의 인간이 다수의 좀비들의 감염을 피해 타출지점까지 가게 되면 승리하는 모드입니다 좀비는 근적 공격만 가능하며 인간은 3발씩 나가는 에어쿠킹 샷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는 저와 다른 게이머 한 분이 인간 진영으로 플레이하였습니다 좀비 탈출 모드이기 때문에 게임이 시작하고 나서 3초 뒤에 후방에 있는 좀비들이 저희를 추격할 것입니다 처음에 도둡 wird 한 번 더 아 으 으 으 뭐가 날라와 먼저 가야 먼저 먼저 가 먼저 랩 랩 랩 랩 랩 랩 랩 랩 랩 모 grown 랩 랩 랩 랩 아 아! 봄! 안그린데? 다음 라운드는 규칙을 살짝 변형하여 좀비가 뒤에서 따라오는 것이 아닌 미리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파였습니다. 이번 라운드에 저는 좀비로 플레이 하였습니다. 길에 있는 곳은 이곳은 사라진 곳에서 어... 저 짜룡짜룡 소리가 은근히 긴장감을 입안시키네요. 왠지 꼭 그 쥬라기 공원 한 장면 같지? 사건 때문이지 아 재작나라는 사이에 다음 라운드는 다시 규칙을 조금 바꿔서 인가츠 플레이어를 회뿌명만 파괴하고 다시 좀비들이 뒤에서 따라가게 하였습니다 이거 펴트? 이거 펴트? 펴트 됐어? 네 준비 펴트 됐어? 다음 아 내려가는 것도 문제네 아, 알았어요? 빨래야 어디로 가야 되는데, 다시요? 다음주에 만나요 컷!